자 지쳤을 때에는 조금 이렇게 쉬어주고 뒤에 있는 선수가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? 김민석이 정재원의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. 형 4분. 4분 안에 들어가자 4분. 지금 몇 분이야? 3분. 2분 50초. 2분 50초. 시간 다 주겠다 시간 다 주겠어.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? 네. 시간 다 주겠어. 오케이. 파이팅! 집사부일체팀 과연 이승훈 사부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. 천천히 조심히 가요. 네. 네 이제는 완전히 팀 분위기에 좀 녹아들고 있는 4명의 선수. 야식타임? 야식타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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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. 3분 30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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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야식까지 30초 안에 들어와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. 많이 지쳐있는 이상윤을 끌어주고 있는 양세영. 좋습니다. 3명의 선수까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기록은? 3분 52초. 3분 52초. 3분 52초. 감사합니다. 금메달. 야! 금메달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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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짜릿하겠다. 얼마나 기쁠까요 진짜. 제일 기쁠 때죠. 그때가 진짜 짜릿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기록 확인. 기록 딱 하고. 진짜 그래도 힘든 운동인데. 제일 힘든 자리에서 팀 추월의 제일 앞자리에서 팀들을 이끄느라 체력 소모가 많긴 했지만 첫바퀴에 부족한 송수가 리더에 있었는데 팀의 조합이 안 맞아서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. 그랬더니 두 바퀴째 성적이 기록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. 체력 소모 많지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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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한국에서 응원해주신 우리 한국 팬분들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신기록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마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이 함께해줘서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. 3관왕, 4관왕도 도전할 겁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3관왕, 4관왕... 그러면 이거 다시 irgend sincer θα 어쩔다고요. 인사의 도전은 다시 생각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